안녕하세요. 저희는 DST 코리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헤드폰들을 많이 선보이게 되어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 헤드폰 말고 원래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수입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그라도라는 미국 회사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트리지 LP라고 하는 턴테이블을 듣는, 판을 듣는 그라도 카트리지부터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게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로 되어있는, 마오가니로 되어있는 이런 게 특징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 회사와 다르게 모든 공정이 미국에서 직접 수제로 만든다는 게 특징이고요. 보다시피 좀 아웃도어형 스타일이라 소리가 좀 바깥으로 살짝 흘러나가고 밖에서 살짝 들러오는 좀 아주 개방적인 소리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